이하우스 니 그 안경 아직도 쓰고 다니나? 응, 집에서만 쓰는 기다 내려놔 여사 잘났고? 응, 집에 아무도 없다 아빠 병실에 엄마 있는데 뭐 아파트 내려가라 막 그렇게 보는데 와 너무 이뻐서 잠이 안 오겄나 아니 너무 뭐 샹기가 충격 먹었다 한때 처마자에 내려가자 내려가! 응 응 응 응 와 연연제 너는 좋겠다 맨날 병원에 이래 누워갖고 신선으로만이가 니 오늘 누나 때문에 설레갖고 잠도 못 자는 거 아이가 까부지 마라 내 코 골면은 살짝 흔들어라 아이오 아이오 꼬마 퓌 가시나, 잠이 오나? 으으, 들어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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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! 안경 탈출! 뭐하노? 짜잔! 뭐 끼는 렌즈 안 낀나? 왜 못났나? 이상하나? 아, 아니다. 걔 안타. 남녀공학, 이게 웬 떡이고. 이뻐 지코야. 안경은 안녕. 길을 걷다 부딪히고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고르고 누군가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오고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란 특별할 줄만 알았다. 정말 상상도 못했다. 고작 이런 걸로 빠지게 될 줄은. 됐다. 고맙습니다. 1996년 봄, 내 첫사랑은 그렇게 갑작스레 시작되었다. 고맙습니다. 그땐 안경은 안 써서 예뻐 뵀는데. 지금 안경은 써도 예쁘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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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해 말하고 싶은데 오늘 같은 밤이면 내 눈물 너도 날 그릴 수가